양단독님, 이번에는 저희가 타격 연습을 하는 건가요? 네, 타격에 실전 훈련을 하기 전에 폼을 다듬고 나서 그다음에 기계로 해서 날라오는 공을 실전 치듯이 쳐볼게요. 타격할 때 특히 사회인 출신들이 보면 자꾸 벽이 내려와있어요. 귀 옆에가 굉장히 좋습니다. 귀 옆에가. 귀 옆에가. 귀 옆에가 왜 좋으냐. 자, 망기 형님. 망기 형님 힘 좋잖아요. 자, 간다 보세요. 망기 형님은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빼면은 못 뺀다고. 내가 빼볼게요. 빠지고. 네? 이게 후신수레저도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밑으로 빼면 힘을 못 쓰거든. 위로 빼면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인 선수들이 보면은 여기서 자꾸 어떻게 막 야, 신고는 하니 좀 가만히 있어봐, 좀. 돌아라. 엉덩이 좀 내버려 두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두고는 왜 가만히 있어봐, 여기.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왜? 아, 아. 자, 다시 내가 설명할게요. 자, 베트는 귀 옆에. 귀 옆에 항상 이게 저, 하이드입니다. 이거 밑으로 빼면 힘을 못 쓰거든. 위로 빼면은 빠진단 말이에요. 귀 옆에. 귀 옆에 항상 이게 저, 하이드입니다. 손을 올려라. 손을 귀 옆으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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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왼발 앞에서. 왼발 앞에서. 왼발 앞에서 때린다고 생각하고. 여기 공 맞는다란 말이야. 이걸 갖다가 때린다고 생각하면 먼저, 배치 먼저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먼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안 맞잖아. 공은 일로 오는데. 이걸 먼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뻗어야 되는 거야. 어휴, 허리야. 고마워 해봐라, 고마워 해봐라. 건물에 대이잖아. 예, 반경이 좋습니다. 쭉 보면서 끝까지 발로 봐야 되네. 날라오는 것은. 역시 센스 좋은 사람들이 빨빨리 잘 듣네. 자, 좋아요. 자, 맞춰볼게 이제. 이게 발사일 거야, 발사일 거야.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이렇게 가야 된다. 다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다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다 뒤집어, 뒤집어. 공 맞추는 게 우선이야. 공만 맞추면 돼. 공이 맞아요. 앞으로 공을 보내야지, 어떻게. 다들 다리는 빠르니까. 동성기도 그렇고, 재민이도 그렇고, 다리가 빠르단 말이야. 공만 앞에만 일단 맞춰놓으면, 빨리 뛰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공부터 먼저 맞춰야 돼. 치기만 하면, 우리가 주조로. 그렇지. 그러니까, 어깨 힘 빼고,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돌려. 봐봐. 세 개, 세 개, 세 개. 비비지 좀 하고.